내가 대통령이면 그 인간 훈장을 주거나 총살 시켜버렸을 거야 진짜 사내니까 사무실에 형님 같은 사람 없어 그런 거 못합니다 너무 많으니까 다 돌보지 못하고 잊은 사람도 있겠죠 신의 등 뒤에 있는 사람들 아우야 내 형이 할애는 놀아께요 가슴 못 따라오는 놀께요 너 나 알지 나한테 필요한 건 신문 헤드라인이야 이렇게 못 참을 정도야? 날 왜 찾아왔어요? 할라씨 할라씨 날 죽여 가고 있다 형님의 마음을 받는다 우리의 일을 못하는 놀아 우리의 일을 다 그가